날씨 아픕니다. 자, 첫째 한번 해볼께요. 좀 어둡게 보이나요? 아, 좀 잘 보이네요. 이렇게 하면 좋을께요. 일단은 이렇게 할께요. 시동을 당길 때 당기는 다음에 시동이 안걸리고 다음날 지나면 안될 때가 있어요. 일단은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막고 앞둔 상태에서 당깁니다. 그 다음에 부스를 이렇게 당기면은 연료가 딱 하면서 바로 엔진이 되게 좋아요. 엔진이 되게 하기에 climbing stop 엔진이 좋아치야 벽 creeping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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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